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개은 저지선이 붕괴되는 문제 이거를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방송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또 여러분들 보시면 2024년도 총선은 194대50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역구는 직접 여러분 계산했고 비례대표는 더블당이 20석 그 다음에 국힘당이 20석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19석이고 그 다음에 더블당이 20석일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87석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성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128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0석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300석이기 때문에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더블음유당이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뭔가 아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내용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부풀리기 뻥튀기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만큼 집어넣을 것인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7.5%를 조작 정도로 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고 329만 표 플러스 알파입니다. 329만 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만큼 더블당 후보한테 다 조금씩 보태줄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7.5% 올려가지고 3만 7천여 표 정도를 여러분들 진교훈 더블당 후보한테 여러분 나눠줘가지고 압승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석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 지역구만 여러분들 합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빵튀기를 하게 되면 더블당이 194석 여기서 20석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략 더블당의 2021 총선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국힘당이 50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산수를 더하시면 5%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요. 5%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183석입니다. 그럼 지역구 183석에 여러분들 비례대표 20석을 합치게 되면 203석입니다. 단독으로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수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작값을 더 낮추더라도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뻥튀기 하더라도 더블당이 모든 걸 다 쥐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도 탄핵시킬 수 있고 헌법도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것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입니다. 5%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범야하고 협치를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쏙 편하게 뭡니까 정의당 여러분 이런데 도움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당 여러분들 지배체제로 할 수 있는 것은 5% 정도면 되는 겁니다. 5% 정도면 여러분들 200몇만 표 정도만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을 테이블로 한번 딱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입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3%, 5%, 7%, 7.5% 앞에 가운데 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없는 거 하니까 132만 표, 220만 표, 307만 표, 329만 표입니다. 220만 표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을 5% 정도 뻥튀기 해 가지고 220만 표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들 7.5%를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지역구 의석이 더블당이 194석, 국힘당이 50석입니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329만 표가 됩니다. 그러면 총 의석수를 20표, 20자리, 비례대표를 20자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더블당이 214자리를, 214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여러분들 부풀리게 하더라도 조작규모는 220만 표 가정됩니다. 더블당이 183석을 차지합니다. 비례대표를 20자리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203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5%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더블당이 합성하고 탄핵선도 무너뜨리고 개헌 저지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헌은 의석 여러분들 의원수 절반이 발의하고 그다음에 의원수 3분의 1의 여러분들 통과를 받고 그다음에 30일 내내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확정이 됩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종사기수법을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실행에 옮겨가지고 야무지게 성공한 겁니다. 그 선거사기실 때 이번에 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도 봤고 김기현이 여러분들 삐죽삐죽 입을 다무는 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삐죽삐죽 입을 다무는 애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당정쇄신 무슨 당정소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신나간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 220만 표가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숫자인가 하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규모가 240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란 것은 그냥 아주 경미한 조작인 겁니다. 7.5% 정도 하면 확실히 이기는 거고 이렇게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냥 아슬아슬한 정도가 아니고 다 입을 다물고 그러지만 저는 참 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나라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넘어가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너무너무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했던 것처럼 사전투표를 7.5% 정도 부풀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5%만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22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걸 전국의 경합지역의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다 더해 주게 되면 결국은 개헌저지선이나 탄핵저지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공 박사님 2024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당일 투표장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선거는 사전투표율에 크게 손을 안 댔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조작을 일부는 했지만 이렇게 내놓고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런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의 대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여러분 새로 잡은 겁니다.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쳐나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다시는 윤석열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신종 사기 수법을 여러분들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국민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조작 얼마를 뭡니까 뻥튀기 할 것이냐 그게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4월 11일이 여러분 총선인데 그게 당일투표일이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4박 5일 전에 딱 여름 당일투표 끝나고 나면 승관위가 사전투표일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일을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바보천천치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사전투표일에 100명이 투표했는지 200명이 투표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 선거 사기 수립대로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율이고 사전투표자 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아주 멋진 그래프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투표자들이 얼마 사전투표장을 찾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15%가 진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사기 세력들을 어떻게 이뤄냈는가 하니까 임의로 7.5%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몇 표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사상 최고인 22.50%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장을 15% 찾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선관위 사기 세력들이 7.5%를 엎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거짓말을 쳤는가 하니까 22.50%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2024년 총선회에 그대로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추가한 7.50%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업하면 그게 몇 표가 되는가 하니까 329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투표장을 찾은 15%면 몇만 명인 거 하니까 658만 명입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988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얼마만큼 생겼는가 하니까 988만 명 가운데 329만 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뭡니까 그냥 500만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풀 가운데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으로 뽑아쓰는 겁니다. 7.5% 대신 8% 정도 올리게 되면 600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작규모가. 그러니까 여기 A 투표장에 몇 명이나 실제로 여러분 사전투표를 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두 번째 B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몇 프로를 조작할 것인지 결정한 그것 자체가 선거를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번 선거는 한 330만 표 329만 표이면 도덕질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7.5%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329만 표 조작할 필요 없이 240만 표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5%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5%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아까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5%면 220만 표네. 이게 5% 하면 220만 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투표장에 몇 명이 찾는지 사전투표장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몇 프로를 뻥튀기 할 거냐. 그건 누가 결정한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죠. 검증할 수 있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전산상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임명록을 여러분들 보관하고 실물로 된 사전투표록이 없는 상태에 치료지는 모든 대한민국 선거는 다 조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꼼짝없이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건 못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한 이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이런 먹방하고 레저하고 예행보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는 이 목소리가 훗날 다 알 겁니다.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인프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GDP가 추락을 하고 국민들이 빚 때문에 죽어나가고 책임이 올라서 뭡니까 울고 불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현장에 늘어나고 그런 세상이 바로 눈앞에 올 겁니다. 이런 사건에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김견이 침묵하고 홍준표가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선관위의 부정성을 다 덮고 헌법재판관들이 뭐죠 qr코드가 합헌이다 투표지 관리관 사인 쓰지 않는 게 합헌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이 나라는 썩어도 엄언증은 썩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으려면 썩은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던 당일 투표지를 몇 명 했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뻥튀기 할 수 있느냐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7.5% 할 거냐 5% 할 거냐 아니면 8% 할 거냐 9% 할 거냐 이겁니다. 7.5% 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고 7% 하면 307만 표 5% 하면 220만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만 하더라도 개헌 저짓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선거 기획을 하고 선거 사기 세력을 진두지휘하는 총책임자 같으면 저는 눈 땅 깎고 7.5% 집어넣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 7%가 들키나 7.5%를 들키나 관계없습니다.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러면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제가 애통해 아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흐무명랑하게 나라를 그냥 넘어가느냐 이야기.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투표하는 건. 오로지 중요한 것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사전투표일 부풀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을 부풀리해 가지고 선관위가 2024년 총선에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일을 기록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일이 10% 되든 5% 되든 15% 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작규모는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329만 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투표 전 조작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15% 이번처럼 강석구청장 보고를 쓴 실제 사전투표율이 15%. 그게 다 7.50%를 엎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22.50%라고 이러면 거짓말로 발표한 거죠. 그러면 총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얼마를 조작할 수 있는지 988만 표의 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329만 표만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더 올리고 싶으면 8% 올리면 되는 겁니다. 풀을 만든 다음에 풀에서 끌어다가 전부를 닫니까 더블당 후반께 넘겨주는 겁니다. 총선은 경합지역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뭡니까 몇 천 표씩 집어넣어주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58대 제로가 나오고 서울에 46대 3이 나오고 인천에 15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 게 아닌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50%죠. 선거 사기 실행들 제가 볼 때는 7.5% 더 올려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2020년 총선 사전투표율이 22.69%거든 대선 사전투표율 36.93%거든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평균이 22.64%거든 전혀 국민들 눈치 못 챕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올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런 뭡니까 위험부담이 별로 따르지 않는 게임인 겁니다. 왜 역대 선거가 다 여러분들 뭐죠 22.69%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7.5%를 조작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22.50%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100개와 1000개가 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에서 공직선거가 3번 있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가 1번 있었으면 4번입니다. 그러면 4번이면 4번 사건의 앞뒤에서 발언을 했으면 8번 정도 국민 선관위에게 경고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대통령의 직무를 그냥 완전히 유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대응한 겁니다. 여기 딱 잘 적어놨네요.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관위이라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결정하는 사전투표율이 부풀리기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329만 표를 조작하고 싶은지 220만 표를 조작하고 싶은지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데 이 자료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329만 표 7.50%를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역대 선거들의 사전투표율을 보게 되면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역대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한산해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조작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 그래프보다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제가 조사를 자료를 엉뚱한 걸 넣었네요. 엉뚱한 걸 넣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이거 보고 계시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빠뜨려 가지고 여러분 이 자료 보시면 훨씬 더 설명이 좋을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 가지고 거기서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수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기준으로 역대 선거를 한 번 역으로 그렇게 계산해보면 어떠냐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은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이 26.69%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97만 표 정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얼추 300만 표 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번에 329만 표는 전혀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선은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냐. 선관위가 36.93%를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투표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32.43%고 5.50%를 뻥튀기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42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름들 나왔던 240만 표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2024년 총선을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전투표를 7.50%를 올릴 것이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를 위해 가지고 밀어넣어줘야 될 표가 329만 표라는 겁니다. 뭐 297만 표 집어넣으나 329만 표 집어넣으나 별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최소한 2024년 총선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 이상으로 조작할 거다 이야기죠.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최소한 7.50% 정도를 부풀리게 할 것이고 그렇게 확보된 이런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329만 표 정도가 될 거다. 그거를 전부 전국의 경합지역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전국을 다 압승할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대표할 거다 이야기죠. 대표하고 윤석열이 탄핵될 거다 이야기입니다. 개헌 저짓을 무너뜨릴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름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정해주는 지도자 모시고 그냥 내내 세금 내야 하면 내내 하고 세금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했는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 방심을 한 겁니다. 240만 표 정도 조작해서 여러분들 24만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 15만 표만 여러분 더 훔쳤으면 이겼거든요. 합체가 30만 표 정도만 여러분들 훔쳤으면. 30만 표 훔쳐봐야 뭡니까 272만 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냥 투표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타락을 하게 되는지 선거 부정을 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이지만 그 선거 부정을 서울법 때 나온 양반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무기 내가지고 본인들도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항의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총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은 그동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저와 제이아 전문가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그런 사전투표일을 부풀려서 실제와 다른 사전투표일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가짜 사전투표일과 실제 사전투표일의 격차만큼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에 더해줘가지고 경합지역에서 싹쓸이를 더불당 후보들이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개헌저지선과 탄핵저지선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일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약 7.5% 조작했기 때문에 7.5%라는 것은 329만 표 정도가 됩니다.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경합지역마다 필요한 것만큼 더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 7.5%일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329만 표 가만히 계시죠 이거 맞죠 329만 표 이거네요 329만 표로 한 것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제야 전문가가 역순으로 역대선거 주요선거의 사전투표 부풀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6.70%만큼 부풀렸고 가짜 사전투표 자수로 297만 표 정도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5.50%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렸고 가짜 사전투표 자수는 242만 표 정도를 투입했기 때문에 329만 표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모가지를 그냥 비틀고 그다음에 더블당 주도의 일당 지배 체제를 확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7.5% 329만 표 이상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위에서 보다시피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옵션이 3%, 5%, 7%, 7.5% 이런 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5% 정도 수준 220만 표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203석 더블당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갖고 또 제야에 계신 K님이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별도로 분석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7.5%, 7%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만 여러분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78석이니까 거의 한두석 정도 차이가 납니다. 7.5% 정도. 이게 7%네. 7%만. 그러니까 제야의 K님 분석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참 거의 비슷한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무거운 주제였는데 어떻든 나라 돌아가는 참 꼴이 말이 아니네요. 말이 아니는데 다른 문제하고 달리 이 문제는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자유민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일당 지배체제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안 망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문제로 가슴 깊이 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은 권력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회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더블장 중심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종류의 의지를 필요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좀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실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면은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